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실 텐데요 같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노래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국기 말씀 저희 계속 볼 텐데요 출애국기 12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출애국기 12장 1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달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라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자기 이웃집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라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먹어라 그러나 그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하여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라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며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7일 동안에 누룩 넣은 빵을 머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 기간의 첫날과 7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각자 먹을 음식만 준비하여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이 무교조를 지켜라 내가 이날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정월 14일 저녁부터 그날 21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그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누룩 넣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즉시 가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술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려고 두루 돌아다니실 때에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의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그곳 사람들을 치실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자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고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매우 긴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날을 첫 달에 첫 날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시작이 열 번째 재앙 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와플 터치 여러분 보시고 계시겠지만 그 옆에 보면 오늘은 제가 쓴 글이 거기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그냥 그 이야기로 가면은 가끔 저희 딸이 저와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 그때 어버이날 다섯 일곱 살 때 엄마 아빠한테 내가 편지 썼던 거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하지만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억나지 않는 거 물어보는 것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히하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때 그 편지에 내가 엄마 아빠 뭐뭐 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 그럼 그때도 당연히 기억난다고 일을 악물고 천연덕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물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때 아빠 엄마한테 줬던 아빠가 내가 만들어줬던 색종이로 만든 꽃 그거 어디 있어? 편지 어디 있어? 그러면 온 집안을 다 뒤집어야 찾을 똥말똥인데 잘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딸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뭘 물어보냐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해준 거 있는데 그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뭐 저희와 제 아내를 취조해서 잘못한 거를 꾸짖으려고 그거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사랑 표현을 했는데 내가 그때 엄마 아빠한테 사랑 표현하는 거 내 마음 엄마가 기억하지? 그 이야기인 거죠 6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어떤 국경일 같은 걸 지켜놓고서는 명령하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혼나 그런 맥락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한 번의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지키면서 절기로 지키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6월절의 사건은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사건을 대체, 상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거 기억하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매우 매우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 네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랑 붙잡고 오늘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저희 오늘 6월절 사건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그저 절기가 생겨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하신 것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장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분의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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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